교육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춘 시험. 오는 9월 6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이 같은 교육당국의 출제 기조를 본 수능 전에 가늠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 될 겁니다. 평가원이 응시 현황을 집계했더니 졸업생 지원자가 역대 최대 비율로 뛰었고 이과생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.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. 9월 모의평가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 비중이 21.9%를 기록해 공시가 시작된 2011학년도 이후 최고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. 지원자 5명 중 1명 이상이 재수생이거나 반수생인 셈입니다. 고3 재학생은 37만 천여 명으로 지난해 9월 모평보다 2만 5천여 명 줄었습니다. 학교 현장에선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졸업생 증가에 영향을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지난해 수능은 졸업생이 31.1%를 기록해 26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특히 올해 수능은 이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. 이과지망 수험생의 강세도 두드러집니다. 이번 9월 모평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50%로 9월 모평 기준으로 과학탐구 응시자 수가 사회탐구를 앞지른 건 처음입니다. 재학생은 사회탐구를, 졸업생은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.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선 미적분 응시자가 같은 개수의 문제를 맞춰도 높은 표준 점수를 얻는 등 모니과 통합형 수능에서 이과생이 유리하다는 점이 작용한 걸로 해석됩니다.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.